청운문학도서관 청운문학도서관은 종로구 최초 한옥공공도서관입니다. 지상 1층 한옥채와 지하 1층 열람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상 1층의 한옥채에서는 여러 프로그램들과 대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학인들에게는 각종 모임의 장소와 창작활동이 가능한 공간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프로그램이 없을 때는 일반 방문객에게 공개를 해놓았습니다. 청운문학도서관은 지난 2015년 대한민국 한옥공모전에서 대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지하 1층 열람실에는 시, 소설, 수필 위주의 다양한 문학도서와 여러 역사자료를 소장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열람실이 따로 준비되어 있고 책을 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거실 형태로 만들어둔 공간도 볼 수 있습니다. 책을 편하게 읽어볼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